1, 2, 3, 2, 3 오늘 제가 노지 캠핑을 갈 건데 제가 처음으로 노지 캠핑 가보는 거거든요 제 차박 장소가 저희 언니 집 근처예요 그래서 언니 좀 보고 그 다음에 캠핑하러 갈 겁니다 도착! 우리 강아지들도 넘기러 왔으니깐 빨리 내려줘야지 같이 먹어봅시다 여기서 자동이예요 참김파 부풀어 수박 리메이 gon 자동이예요 언니 저 앞에 저희 애기들 있으니깐 관심 집중되어서 이게 뭐야 같이 집중이 안 돼서 аж 다같아 언니 다 왔다 안녕 왜 이렇게 인기 많아 쌍둥이라서 골프니까? 형부 나 이제 좀 찍어줘 내가 찍어줄까? 어 둘 다 진짜 약간 형부 얼굴도 강하게 있어요 내가 좀 강해서 형부 알지? 보세요 꽃 보세요 태어나서 꼭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카들이 유모차 타면은 자거든요 지금 인형이야 인형 예쁘죠? 네 너무 예뻐 우리 조카들 건강하게 예쁘게 키우세요 감사합니다 민성 수녹 언니인데? 아우 알파카 좋아할게 민성 수녹이 어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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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요 못 본 척 하는 거 봐 어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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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거 먹어봐 맛있어 그렇게 한 걸 정도야? 응 한 정도 있어 먹어봐 이제 애기들아 이모 갈게 조심히 계세요 캠핑 잘해 알겠어 애기들 보느라 지금 캠핑 왔다는 거 순간 깜빡했는데 부지런히 가야 돼요 지금부터 1시간 거리거든요 예당 저수지로 갑니다 캠핑장 이런 건 아닌데 가서 낚시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제가 지금 예당 저수지 도착했는데 뷰가 진짜 보통 그 캠핑장보다 진짜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저수지가 이렇게 좋은지 처음에 왔네 먹기 때문에 어렵다 어머님 응. 아... 아... 어... 아... 자. 자... 자... 자. 됐어 엄마와 함께 와 bacnghuk 예이 그것도 같은데? 와 예치하고 이렇듯 제가 망치를 안 가졌거든요 됐다 어떻게 많대? 집에 서는 것 같아 놀다 대박 제가 집에서 쓴 매트를 가져왔거든요 하나도 안 배기고 너무 좋아해요 뭐가 좋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좋지? 비우가 이렇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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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저수지 낚시도 유명하다고 해서 낚시 장비를 빌려왔어요. 해지기 전에 낚시 한번 시작해볼게요. 이걸 먼저 빼고. 근데 저 칵테일 좀 먹었다고 기분이 좋네. 근데 지렁이를 껴야 되거든요. 저는 분뱅이 이런 게 진짜 너무 징그러운데. 근데 지렁이를 안 끼면 안 나온대요. 아니 왜 이렇게 얇아야 돼 또. 어디가 앞이야. 이거 던질 때 빠지면 어떻게 하냐. 열고. 제발. 생선구이를 그냥 소금으로만 구우면 되나? 생선 잡지 않았는데. 혹시 잡으면 구워야 되는데. 냄비에다가 식용유 넣고서는 먼저 구운 다음에 소금을 쳐 먹으면 되겠지. 어필 Nazis가도 뭐 such. 하나icha물을 방문했었을까요? 계속 많이 넣어서 쓰러져서 먹으면 도와줬어요. 하나의 BBB에서 그냥 끓이는 프랑스랑스. 네비에다가 집에 꼽팀 정도가 − 냄비에다가 비키고 일어나도 없어요. 아, 어필 비키고 꺼내? 제가 어제 요리학원 처음으로 갔거든요. 요리 선생님이 불린 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제가 냄비밥 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캠핑 때 입었던 조끼 물어보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공개 안 하고 다음번에 제가 캠핑룩북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패킹용 간이 버너를 샀어요. 중고인데 녹이 쓸어 있었는데 제가 다 구연산으로 이걸 제거를 해가지고 기름칠 한 상태입니다. 세워갔죠?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챙겨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거라도 좀 반성화해보자. 사실은 사보고 싶어 가실 수 있어요. 이게 약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릇이랑 커팩킹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또 제가 장비충이다 보니까 이거를 꼭 사야겠다 싶어서 못했어요. 숟가락 젓가락 프라이팬 통점이 들어주면 너무 신기해서 샀어요. 제가 오늘 처음 써보는 거니까 써보고서는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씀해줄게요. 머리 탔어. 오지몬에 산다 했더니 내버리네. 불이 엄청 세구나. 이거 근데 이거 안 되겠다. 여기서 옮겨야겠다. 불이 너무 세면 이게 알루미늄이 뚫린대요. 후비를 보니까. 근데 머리카락 다 탄 거 보니까 이거는 이따가 좀 닭갈비 구워 먹을 때 쓰고 밥은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간이 화롯데. 이거 5천 원 주고 샀거든요. 너무 싸죠? 배송료비가 아까우면 다른 것도 사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샀어요. 서바이벌 키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언젠가 쓸지 모르지만 보이시나요, 혹시? 보면 이렇게 안에 병딱에도 되고 칼이고 틴 오프너가 뭐지? 독일어가 써있어서 사실 이걸 읽지 못하겠고 다음에 제가 이걸 알아본 다음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4천 원? 사볼만 하죠. 이렇게 해서 한 5분 있습니다. 양배추를 좀 잘라놔야겠다. 네? 닭갈비.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 뜯어놓고 안 가져온 거 아닌가?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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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노릇넛 투하 조리 굴 물 때리로 물 틀어놓은 계란 보다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맨비 많이 잘 됐어요 뱅 뱅 뱅 와 이거 제가 쿡빵에서 시켰거든요? 맛있네요 이거. 약간 제육 느낌의 닭갈비랄까? 이거 얼마였지? 한 봉지 아마 제 기억에는 14,000원! 13,900원이었는데 이게 1kg니까 꽤 양이 많은 거잖아요? 맛도 약간 그냥 밍밍한 닭갈비보다 더 자극적이어서 맛있는 것 같아요.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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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이라기 하자 점점 더 맛있어! 밥에 끓여주기 밥에 끓여주기 밥에 끓여주기 밥 먹기 맛있다 빨리 놓고 싶어 대박 거기 비계자리야 호다에 저리가 들어가볼까 아 따뜻해 아 좋아 우와도 일로와 아 좋아 아 좋아 행복해 하느라 아 клас 야 막 행복해 헤헿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아침부터 일찍 움직였더니 좀 피곤한 것 같아서 오늘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강아지랑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가려고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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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나도 많이 먹었어 외국 거 사왔거든요 외국 거 진짜 옛날 사람 캠핑샵에서 산 거거든요 그릇 없이 막 할 수 있는 거래요 근데 뭔가 여기 비닐봉지에다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 하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돌려봐야 돼요 오늘 어제보다 월요일보다 사람이 많으세요 얘를 열고 봉지를 톤톤 70ml 고 너 뭐 먹었어? 지퍼백을 잠꼬 흔들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불량인지 뭐가 잘못한 건지 지퍼백이 한쪽에 밖에 안 붙어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불량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그냥 흔들어야지 지퍼백에 너무 많이 해 꼬부기 der 어? 조금 더 뭐야 가스가 없니? 없다 계란을 다 닦아줍니다 계란을 잘라줍니다 계란을 다닐컬러 어? 괜찮은 것 같은데? 계란을 다닐컬러 아아아아아 . . 가르만 . . . . 쌀국자 비닭볶음 그래도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히힛 성빈 한글자막 by 한효주 !!!! !!!! !!!!!! !!!! !!!!! !!!! !!!! 아!! 아 이거 아픈데? 띵띵! 오늘 첫 노지차바가 끝내고 이제 집에 갈렸는데 지금 붓방울이 막 떨어져요. 많이 가보려고.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